하나님의 말씀 너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온 나라를 덮고 있고 한 지역은 또 예배를 들고 싶은 마음은 불타는데 인터넷으로 눈물로 예배드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지역에 은혜를 뵙보사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전염병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이 랩나트는 영적으로 근거한가요? 랩너트는 물론 후대도 랩너트인데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랩너트에요 이 랩너트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마지막 때일수록 건강해야 돼요 성경은 건강할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 감춰놨어요 우리 서론의 1번 2번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제자 한 사람 나의 현장은 절대현장 한 지역 나를 통해 기도운동,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시스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원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염려해요 뭔 염려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영상으로 자꾸 드리는 그런 시대가 와버리면은 교회라는 건물은 낫겠지 그러면 본질은 사라져요 공산주의도 교회 있어요 북한에도 교회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꼭두각시 하는 광고, 광고형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한 지역에서는 성도인들이 20년 이상 주의를 성수하다 싶어요 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 휩쓸어오니까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만이랑 이제 예배인도서 한 사람만 있고 인터넷을 들인 사람은 눈물로 입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되시지 그들은 평생, 평생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지역을 우리가 감당한 사람이어야 해요 한 시스템이어야 해요 어제 한 연낭과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까지 예를 못 들어갔어요 어디 아파? 그걸로 답장이 없더라구요. 엄마한테도 글을 여는데 답장이 없더라구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무엇을 남겨줄까요? 저는 학교장에도 공부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는 정말로 내가 자랑스러운건 뭐냐면 내가 석교때보다 거의 이야기하는데 우리 할머니 예배 시간 미리 가라 얼마나 화낸는지 몰라. 혼내보다 시간 지나니까 나갔더라구요. 그걸 나에게 유산으로 올려준거에요. 물론 나도 내 자신도 똑같지. 어느정도로? 예배 안드린 사람 짐승. 왜? 하나님의 말씀 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 하나님이 알려주는 말씀의 길을 찾지 못하면 영적 장립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득자로 이득이 쫓고 저리 쫓다가 구원은 바꿨죠. 거짓처럼 살다가는거에요. 거짓처럼. 그러면 끝나버린거죠. 아마 지금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자녀를 내서 기도할 때 언제나 글을 했지만 지금이 또 그런거 같아요. 더 기도할 때 내 자식 건강하고 내 자식 말 잘 듣고 미래를 먹어요 미래를.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거든요. 밑에 보면 신자중에 이런 신자가 있어요. 악세서리에요. 습관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은혜는 못 받고 힘 못 얻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번째 수면요. 예배 때만 되면 딱 본격적으로 잠자려고 팔을 꼬고 본격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어. 수면요. 그 사람 늘 기억하면 저 사람은 예배 시간이 늘 자던데. 미식가형 오늘은 식당에서 어떤 반찬 나오지? 오늘은 딱 네일마다 맞네. 미식가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있는 듯 없는 듯 형 있어. 저 사람은 없다가 있고 있다가도 없어. 그런 형. 그 다음에 시계형. 그 다음에 시간을 안 봐.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절경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성경은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범사는 모든 일이 잘되는 거에요. 그러면 강건 육신적인 건강 보너스로 잘 나오는 거다. 영적 건강. 영적 건강이에요. 우리가 하루에 30분 정도 내가 영적으로 해봤는데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 구절도 적고 말씀도 복상하고 성경도 읽고 30분 30분 내가 시간 못 될 정도로 바쁘다. 그 사람은 언제나 나갑니다. 내 말이 아니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체크를 내야 돼요. 체크.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체크. 본문은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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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13장. 1절로. 9절 말씀인데 한 구절처럼 8장 말씀. 내가 골랐는데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첫째. 성경을 말합니다. 길가. 두번째. 돌봐. 세번째. 가시바. 네번째. 좋은 땅. 성경을 충만한 상태죠.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절을 성경을 잘 해석해준 것이 9절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약한 자에게 딱 기억해주더라. 약한 자가 말씀을 딱 받으려면 딱. 약한 자 뭐예요? 나에게 싹 싹 가져가봐요. 기억이 안나 기억이. 기억은 안나. 기억은 뭐냐. 내가 한 벤데 안 빠지고 나오고 그것은 기억하는데 말씀이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안나 기억이. 성경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밭인데 길가밭은 시가 떨어졌는데 씨앗은 받지 못하는데 악한 자가 다 뺏어갔다. 그 다음에 두번째. 돌봐. 돌봐.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13장 20절 21절 이런게 설명해주고 또 기뻐해.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기뻐해. 근데 뭐라 해야 돼.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 말을 보면 내 말씀으로 안 받았어. 그 다음에 가시바 여기도 가시바 또 말씀은 들어요. 근데 영역 잘해. 교회에 대해서는 모델이다. 모델인데 영역 세상 유혹 이것만 낫지만 하여튼 무너지는거야. 무너지는거야. 한 번에 쫙 무너져버린거야.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옥토바스는 말씀은 듣고 깨닫고 열매를 뱉는데 원래 30배 60배 100배 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조금만 방향 맞춰서 속도가 아니에요. 방향 딱 맞추고 힘들죠. 지난주에 성경을 적어봤죠.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 시간이 안되는거야. 그 네모칼에다 글씨를 어떻게 다 써요. 숨어보는거야. 저는 이걸 뭐냐. 기쁩니다. 100배 기쁩니다. 최소로 60배 30배. 그러니까 하늘을 지는 곳은 공이 없어요. 공이 없어요. 공이 없어요. 영적책가 공이 없어요. 2020년도 2020년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잘 나가다가 이걸 무지 터지 뭐 그냥 불신자처럼 가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 그리고 상대를 내가 점검해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아 이 사람은 이 말씀 없구나. 그러면 말씀 듣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에요. 자 말씀 같이 읽고 같이 쓰고 근데 상대방이 뭐에요. 10번이 하는데 뿌리 안 내렸어요. 그러면 미션도 주고 우리 같이 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염려 터지면 그때도 우리 기도합시다. 응? 우리 기도합시다. 응? 내 개인을 체크하기도 좋고 상대를 체크하기도 참 좋아. 응? 원래 그 사람은 그래 냅두지 말고 응? 아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응? 이번에는 염려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도록 그래서 옥토바 제작 절대 제작 응? 한 사람 한 지역 한 시스템 영적으로 건강한 한 사람 성경은요 대살로 한 사람 야속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없어 권인도 지역은 불이익스라고 보면 부부가 안 맞는데 보고만 해서 딱 맞는 거예요 한 지역은 보고만 해서 딱 맞는 거예요 복원으로 살린다 그 사람들은 말씀운동 기도운동 설명운동 이렇게 계속 그러면은 우리가 응? 응? 이제 뭐든 실천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실천 이걸 뭐 개인화에요 개인화 내꺼로 만든 거예요 내꺼로 만든 거야 응? 내꺼로 만든 거냐 마태복음 13장 8절 8절의 말 말씀을 쓰고 묵상하는 거예요 쓰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금 성경 구절을 그냥 방지하게 그 밑에다가 적는 거 이렇게 구절을 두 개를 적어요 위 상단에다가 마태복음 13장 8절을 적고 남번지 밑에다가 월요일일지 성구 화요일지 성구 추세 이렇게 적는 거 응? 묵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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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람은 우리 같이 합시다 이 우리 단체는 100개 보금 성구 있거든요 100개 보금 성구 있어요 우리 그 청시원 강사님을 또 도랑에 대해서 올려요 어떤 분들은 펜으로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보금 성구 100개 보금 성구 또 끝나면 다시 묵음 요일부터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구원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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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경 5절이 한 40개 그래서 하실게 에포지 에포지 넣어놓고 구원의기 선수 써 선거 안 해보니까 못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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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보는 거예요 상세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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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7 1장 27 28 2장 16 10 10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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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8 그분이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8 5장 8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 울리의 십자가를 지시므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셨는데 그분에게는 마태봉 1장 2장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은 마태봉 16장 16절 그리스도 그분이 마랑의 왕으로 오셔서 마랑의 머리를 박살냈어 요한여서 3장 8장 그분이 아니라 우리 죄 문제가 완전히 참 제사장으로 해결받았어 로마서 8장 2절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하나님 만났으면 길을 여졌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모든 것이 십자가 아니라 다 끝나버렸어 우리는 뭘 해야죠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의의로 입술로 십자가 구원에 일어내리라 로마서 10장 구조로 10장 영재받은 자고 그 이름 인자 하느님 자녀를 권세를 줬어 요한복음 5장 십자가 언제 장어 입술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말라 예수님을 영재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 요한일서 3장 2장 성립이 우리를 인도해 요한복음 14장 16권 17장 모든 문제를 기도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인의 2장 8장 주요 주의로 귀신도껏 기도해 누가복음 10장 17장 천군제서 우리를 다해 히브리서 1장 14장 우리의 십을권 하늘 십을권 빌리버설 3장 2장 우리는 주님 가는 날까지 보호 복음 전해야돼 흔들지 말아야돼 로마서 8장 34 38점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말 때문에 사장 사장 예배 축복을 드려야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사장 우리는 불호신기가 있어요 마흐복음 3장 13절부터 전도하라 십자가의 의도가 믿지 않으니 비련하게 보이지만 지금 말하는 믿는 장에는 영생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려도서 1장 18절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드리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9절 강한자가 꺾여버려요 사도인의 16절 18절 흑암을 꺾여버려요 영생적으로 작정인자가 만남이로 돼요 사장인지 13장 48절 존댓이 걸려요 사장 3절 골라져서 사장 3절 내가 머리가 전 공부 별로 못했다니까요 쓰다보니까 머리가 들어가면 그냥 돌은요 새기면 안지워져 나는 항상 이래 해보셔요 도전 도전을 보면 말씀 붙잡고 그렇지 말씀 붙잡아야지 흔들어 저 사람 원래 말씀을 안 붙잡았어 그래서 흔들어는 데 말하는 거예요 기록 영국적 우선순위죠 영국적 우선순위 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나왔을 때 다리 기부스하고 이빨 빼자고 쥐다러 갔어 쥐다러 갔어 싹 쥐다러 미친데 누가 티볼라니까 마음이 안 편해 마음이 안 편해 아이고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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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체질 그 체질 아니에요 교회 갔더만 참 바람은 새고 참 힘은 나 힘은 나 힘은 나 그걸 못하여 그래 틀리지 마라 틀려라 인터넷에 들으실 분들이 있어요 들으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쁘다 뭐가 안 되죠 영국적 우선순위 광고를 잘 듣고 광고를 잘 듣고 여통사는 거죠 하루 나를 살지는 30분 인터넷에 보면 3번씩 읽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15분이면 세상을 바꾸는 거에요 왜 성공한 사람 15분을 강의를 내요 그 사람들이 평생 자기가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 15분 동안 강의를 내요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이 이 나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바꾸는 나의 30분 세상을 바꾸는 세바시 30분 영적인 세바시 30분 응 세바시 영적으로 나를 바꾸는 30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응 회복해야 돼요 회복 회복 못하면 나는 물론이지만 내 후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후대는 무너져 버렸구나 한나가 한나가 내 자녀를 감당을 못해 그래서 아예 성전 속에 밀어넣어 버렸어 아예 밀어넣었어 넌 성제라 사무엘 여기에 대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내 자식을 내가 키울 수가 없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갈대와 상자에다가 또 그러면서도 이게 응 마음이 불안한데 쫓아가 하나님 은혜종의 고무줄 목여가 됐다 그러면서 진짜 지혜로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지혜로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어차피 밀어내 그러니까 지혜로운 데는 미련한ASE 망한 데는 천재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아 유머 어떤 건 ios 시상에 이 보통 공주 같으면 니가 뭔데 뭐 와 공주 오토 그리고 어머니가 딱 저렇게 조심할 수 없어 senhor 너 너는 휘불이 있어라.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80년 지나니까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얼 전달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무얼 전달하냐 영적인 것 전달해줘야 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30분 우리 종모동부는 2020년 무슨 바람을 일으키냐 세상을 바꾸는 30분 해봐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오늘부터 세상을 바꾸는 30분 해봐야 돼. 그 시간 말씀 듣고 그 시간 기도하고 그 시간 찬양하고 세상을 바꾸는 30분 구호가 돼야 돼. 구호 내가 이 단어를 쓸모인 것이 아니여. 이렇게 하려보니까 이 단어 나왔는데 세상을 바꾸는 30분 도전해야 돼. 이게 한 달이 되고 이게 1년이 되고 이게 10년이 되면 역사에가 난다니까요. 역사에가 나는 거야. 세상을 바꾸는 30분 해봐야 돼. 대구에 아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스텝도 했기 때문에 스텝 하신 우리 부장님도 대구 하나가 계신데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오늘 새벽에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 소음만 듣고 이렇게 웃지는데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매일 운동하면 건강이 유지되잖아요. 건강이 유지되거든요. 영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나를 살리는 30분 시간을 얻으면 어떤 역사에 이뤘느냐 교회에 살리죠. 가정 나무 살아나죠. 내부에서 살아나죠. 저희 할머니는 어릴 때의 기억이요. 우리 할머니는 몇 티비 안 보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내 기억으로는요. 항상 성경 보고 항상 찬양하시오. 내 기억에 그건 그래요. 내 기억에 남는 것이. 다른 소리야 말하시오. 구역예배 상호하시오. 그때는 구역예배가 교회 식구들 오니까 다른 때는 맛있는 거 안 나와도 구역예배 때는 최선을 다하시더라구요. 최선을 다하시더라구요. 최선을 다하시더라구요. 최선을 다하시더라구요. 그러자.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셨구나. 우리 하루에 나를 살리는 거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나를 살리는 30분 정도 시간을 내고 도전해보세요. 30분을 한다라고 1년을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항상 유지합니다. 영적으로도 매일 나를 살리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면 교회, 가정, 가문, 친구들을 살리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말씀 주시고 이번 주간도 주신 마태복음 13장 8절 쓰고 읽고 묵상하는 나를 살리는 30분 해보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렌마트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